시동을 걸고 오른쪽에 그는 꼬리를 먼저 걸어줍니다 그 다음 이미 지금 달려있는 끈을 메고 나서 그러면 다시 달아 놓은 이렇게 고무줄과 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꼬리를 왼쪽 꼬리에 걸어서 다시 이 줄에다가 맺어있는 곳에다가 다시 걸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솜사기를 잡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이에초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전혀 잡지 않아도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적어도 한 2분정도 3분정도를 예열을 시킵니다 예열을 시킵니다 예열을 시킵니다 예열을 시킵니다 예열을 시킵니다 모서리와 스푼트를 상축해보내기 예열을 시킵니다 2,3,2,4,4,4,4,4,4,5,5,0,6,0,6,0,7,0,6,0,7,0,6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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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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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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ntlemen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